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안면중각수술 즉 뼈를 자르는 광대뼈축소 사각턱축소 이런 안면중각수술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뼈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사각턱축소 수술을 해도 될지 광대뼈축소 수술을 해서 자기 얼굴하고 맞을런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제가 뼈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니 만큼 비교적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질문 주신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자면 이번 여름에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에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면 직접 찾아가 뵙고 진단을 받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에 무작정 한국에 나가고 보기 전에 먼저 대충이라도 효과적인 수술이 가능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키에 비해 큰 편인데다가 넓고 사각턱이라 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수술 후 어떤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인데 수술 후유증 등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각턱 수술 부작용으로 좌우 비대칭, 개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주걱턱은 아니지만 앞턱이 있는 편인데 사각턱 성형으로 뒤턱이 없어지고 앞턱이 부각되면 또 이상할 것 같기도 해서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한다기에 문의드려 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 상법에는 시견 이후 심내 교탐, 유관무시 고독지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뒤에서 보일 정도로 사각턱이 이렇게 크면 욕심이 아주 많고 광대뼈가 크면서 사각턱 뼈가 모자르면 고독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견 이후와 비슷한 말은 뇌후견시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통수에서 뇌, 뒤통수에서 사각턱이 보이는 그 정도의 큰 사각턱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라는 말은 시골을 뜻하는데 시골이라는게 이 사각턱뼈, 귀 밑턱뼈가 되겠습니다 또 유관무시 할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골 즉 광대뼈가 되겠습니다 이 관골과 시골의 사이에는 이 교근이라고 입을 앙 다무는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복수를 다짐하거나 뭐 이렇게 그걸 할 때는 입을 앙 다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갈거나 입을 앙 다무는 습관이 있거나 오징어를 많이 먹게 되면은 광대뼈하고 사각턱뼈 사이에 있는 이 교근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그 근육도 발달하고 또 뼈도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유관무시 고독지상 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관골과 시골의 관상학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옆 얼굴에서 빨간 부분이 광대뼈이고 파란 선이 사각턱뼈입니다 관상학적으로 보자면 관골은 양의 기운이고 시골 사각턱뼈는 음의 기운으로 노란 화살표의 간극이 서로의 기운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광대축소술을 하고 사각턱축소술을 하면 노란 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얼굴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개턱이 됩니다 이러한 사각턱 수술 부작용인 개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성형외과 교과서나 다른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눈의 크기 코의 크기 높이 또 얼굴 브이라인 사각턱 광대뼈의 도드라짐 뭐 팔자 꺼짐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주로 표적으로 삼는 데 반하여 저희 관상성형을 전문대로 하는 박현성외과에서는 얼굴의 깊이 그리고 얼굴 살과 얼굴 뼈의 비율 그러니까 골질과 육질의 비율을 따져서 얼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숲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가 또 나무 전체의 숲을 보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연예인 전지현씨와 같은 골질의 사각턱 관상이며 오른쪽은 연예인 김태희씨와 같은 육질의 사각턱 관상입니다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때문에 이 사진이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 왼쪽과 같이 골질이 우세한 경우 뼈를 깎아서 골질이 줄어들면 육질과 골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같은 얼굴형의 경우 얼굴을 작게 하려고 사각턱뼈 축소 광대표 축소를 하게 되면 골질이 줄어들어 육질 과잉의 얼굴이 되어 앞면 윤곽 수술의 효과가 적은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얼굴에서 풀페이스 필러나 지방이식을 맞게 되면 더욱 육질, 잉여의 얼굴이 되는데요 그러한 얼굴들이 강남언니, 강남성계 등의 얼굴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각턱뼈 과절제 부작용인 개턱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또 연예인의 사각턱과 일반인의 사각턱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